변요한이 영화 보이스로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 부분 최우수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은 1992년부터 제정돼 매년 국내외 음악, TV, 영화, 뮤지컬, 연극 등 각종 문화연예부분에서 가장 활약한 아티스트를 선정해 수상하는 종합예술시상식입니다. 앞서 변요한은 지난 10일 열린 제20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도 남자연기자상을 수상하며 올해 2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수상소감으로 큰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산어보, 보이스 모두 힘든 시기에 개봉했는데 관객분들이 극장을 지켜주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변요한은 올해 두 편의 주연작 자산어보와 보이스를 통해 극장가를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이준익 감독의 시대극인 자산어보에서는 바다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역으로 분해 섬세한 내면 연기는 물론 극중 전라도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흑백에 색채를 입은 연기라는 반응을 불러 모았고요. 리얼 범죄 액션 영화 보이스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모든 걸 잃고 본거지에 직접 뛰어드는 피해자 한서준 역으로 분해 철저함이 담긴 리얼한 액션 연기로 극장가를 강타했습니다. 리얼 범죄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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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범죄 액션